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주인의 대전 노훈동에 위치한 원예화수 9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우스 안은 온통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무릎까지 찼던 빗물은 여전히 빠지지 않아 복도는 물길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던 다육식물들은 빗물에 잠겨 생명력을 잃었고, 토사를 뒤집어 쓴 대부분의 화초들도 구조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가 다 뽑혔으니까 상품 가치가 아예 없는 것처럼 어제 다 쏟아내버리고 그렇게 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가마 같은 것을 사용을 하는데 화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마에 물이 차가지고 지금 가마를 못 쓰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나무들은 다육이나 이런 나무들은 물 한 번 쟁기면 못 써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피해도 있고. 상인들은 인근 호남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공사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수통로 앞에 4개의 작은 물 배관만을 설치하고 공사 차량 직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됐다는 겁니다. 호우특보까지 내려지는 등 국지성 호우에 결국 빗물이 범람했고, 화해 단지를 덮쳐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물기를 작게 축소를 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80mm 파이프로 한 4개 정도 박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서 막아버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구멍이 2개, 3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큰 수로가 막히죠. 올라가고 수위가. 그 수위가 올라가면 작은 수로에서 나가는 수위들도 다 높아져가지고 개원해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쳐 흐르면. 이 같은 피해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 시공업체 측은 공사로 인한 피해 일정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곧바로 진입로를 해체해 배수로를 확보하고 피해 복구 작업에도 일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팀을 투입해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보상 부분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피해 책임 여부와 피해 보상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장마 기간 동안 북지성 호우와 태풍 등이 잇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예견된 곳은 없는지 보다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